안녕하세요. 민족학교 황상호입니다. 한인타운과 그 주변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7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사망자 수는 60여 명에 도달하고 있다는데요. 모쪼록 건강 유지에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유튜브 댓글 해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좀 모아서 간단간단하게 최대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우버 운전자인데 고용주를 누구로 해야 하냐 라는 질문인데요.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고 또 헷갈리는 질문인데요. 저희 민족학교와 다른 한인단체는 우버 운전자의 리걸, 법적인 고용주는 어쨌든지 본인이니까 본인의 이름을 적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저와 계속 소통하고 있던 한 사례자는요. 자신의 이야기를 저에게 공유해 주셨는데 그분은 섹션 두 번째 질문 중에 지난 18개월 동안 고용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보통은 우버 운전자들은 노라고 해야 되겠죠.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라요. 그런데 그분은 예스라고 한 다음에 더 들어가서 고용주를 우버 테크놀로지 잉크라고 적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섹션 네 번째 란에 자신의 피지컬 근무지로 우버 본사를 적고 연락처도 우버에 있는 회사의 연락처를 적었다고 하네요.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설티파이가 됐고 자신의 그 베네피트 금액이 최소인 1605달러가 아니라 1700달러 이상으로 나왔다고 하네요. 그래서 그 EDD 당국도 신청자의 그 사소한 하나하나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분이 어떤 것을 소명하고 있는지를 읽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소득신고를 안 해서 자기의 넷 어마운트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자신의 그 1099에는 넷 어마운트가 없다. 소득신고도 아직 안 했다.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IRS에 가면 간단하게 세금 보고하는 방법이 있거든요. 1099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. 제가 그 유튜브 디스크립션 안에 참고할 만한 유튜브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요. 웬만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따라서 세금 신고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. 또 우편물이 언제 오냐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저에게도 많이 속상하다고 답답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어떤 분들은 신청하고 이틀 3일 만에 옵니다. 또 개중에 어떤 분들은 7일 만에 옵니다. 어떤 분들은 오늘 저에게 또 자기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. 4월 1일 날 신청을 했는데 4월 20몇일 날 이제 그 우편물을 받았다는 거예요. 거의 20일 넘게 이제 걸린 뒤에 우편물을 받았다는 거죠. 그렇게 사람마다 너무 다르니까요. 일단 자기가 신청했고 레지스터레이션 넘버를 받았다 그러면 일단은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는 것밖에 큰 도움을 받을 곳은 없을 것 같습니다. UI의 모든 혜택을 받은 분들도 POA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분들이 로그인을 해서 신청하려고 하면 진행하다 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. 그 안내문구에 자신의 혜택을 다 받았으니까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일단은 이 부분이 잘 소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. 저희도 EDD에 해당 내용을 계속 질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명확한 대답은 못 드렸고요. 다만 들릴 수 있는 말은 EDD 혜택을 받고 1년 안에는 규정상 전에 있는 규정상 재신청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가까운 시일 내에 혜택을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1년이 지나자마자 재신청하셔가지고요.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받았던 것들을 소급해서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요. 이런 상황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. 업데이트하는 것들도 꼭 계속 주시하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PPP가 이제 시작이 돼서 PPP와 POA의 관계가 뭐냐라는 질문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. 일단은 기본적으로 PPP와 POA랑은 양립이 안 되거나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 제가 자영업자고 어렵게 PPP를 받았다. 그래서 PPP를 받으면 POA 자격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. 다만 꼭 기억해야 되실 게 PPP를 받는 금액도 본인의 소득입니다. 그러니까 POA에 설티파이 할 때 자신의 기타 소득이 발생했느냐를 계속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그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. 기타 소득이 발생했다고. 그런데 그 PPP로 받는 금액이 거의 공급에 가까운 수준이다, 크다 그러면 POA 자격이 일정 시간 정도 중단이 되겠죠.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. 회사에서 돈을 못 주겠다 해서 실직을 한 다음에 POA를 신청해서 혹은 UIF를 신청해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가 우리 PPP를 받았으니까 당신이 못 받았던 월급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PPP를 받았으니까 일하러 다시 와라 라는 거 했는데 자신은 일하기가 어렵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상황,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. 이런 경우도 다 마찬가지로 PPP가 소득이기 때문에 POA 자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POA 받는 금액에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PPP의 금액에 따라서 받는 액수와 자격 요건이 계속 변동되는 겁니다. 고용주가 못 받았던 월급을 PPP로 갑자기 돌려줬다. 그럼 나는 이미 UI라든지 POA를 통해서 돈을 다 받았는데 그럼 이거는 오버 페이먼트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더 많이 생기겠죠. 이런 분들은 EDD에 들어가셔서 오버 페이먼트를 되돌리는 절차가 있습니다. 그런 걸 통해서 되돌려야지 혹시나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두 번째 댓글 프리 시간이었습니다.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응원한다는 댓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